선호 오빠는 평생 언니 못 잊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호는 내가 평생 오빠를 못 잊을 거니까 그 마음 알아요 근데 방패는 왜요? 방패를 없애고 싶어서요 너 방패에게 보여 방패가 뭐냐고? 내 조알람 안 올린 것도 방패 때문이었어 그래? 말해 미안해 말 안 했네 왜? 네가 나 좋아하는 거 들킬까 봐?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방패 몰라 너 때문에 깐 거 맞아 나 좋아해 선호야 방패는 난 그 얘기 들은 후로 돌아버릴 거 같은데 근데 넌 내가 아무리 물어도 제대로 된 세명 안 해주겠지 해영이한테도 아무런 안 했으니까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거 같은데 왜? 나 이제 네 눈만 믿을 거야 너는 이해 못할 이유로 너 안 놔 너 안 놔 너는 이해 못할 이유로 난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내 기억도 행복했던 추억도 아니 다음 생에 또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잊지 않 그대로 미안해 미안해하지도 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미안한 일은 아니잖아 야 너무 질척거리는 거 매력 없는데 해 야 조조야 나 황선호야 나 황선호야 네가. 줄어sti 네. 우리ians. 우리의. 우리의. 우리의.